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회 18일 설날 전이구요 제가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10시 45분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녹방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베이비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과일청이 아니라 자 설날 기념으로 대접에다가 아 아 왜 아니 기자마자 아유 깨끗끗님 한개 스티커 고맙고요 베이비님 베이비님 100원 고맙습니다 목동현대 kfc 만만세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베이비님 자 식혜를 사왔습니다 식혜를 아 아 아 아 아 우리 목도 현대 이영희님이 6-6은 애 봉이 고맙습니다 초콜렛도 감사해요 초콜렛 초콜렛 화이트 펜더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혜로 식혜를 먹도록 할게요 네 얼음 화이트팬더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23개 킹방그레님도 초콜릿 6개 고맙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이 좋아용 김치 오늘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포스님 어서오세요 포스님 포스님 어서오시구요 이거는 오늘은 감자탕 이렇게 전이랑 닭다리 닭다리 이마트에서 다 사왔어요 이마트 가서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후식으로 먹을 강정 강정이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육전 뭐 이렇게 이 뭐지? 표고버섯에다가 고기 이런거 넣은거랑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마트에서 뭘 주워 먹고 와가지고 꿀새나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흐물흐물 우리 집앞에 있는 감자탕집 맛있는 집에서 사왔습니다 주문 아니구요 사왔어요 시엄마님 초콜릿 10개 고맙습니다 아뜨거십시다 이마트는 그 택시 타고 왔다 왔어요 이마트는 택시 여러분 죄송한데 손으로 이렇게 먹겠습니다 네 건대 이마트 네 건대 이마트 차 없어요? 갱고님 한개 떡떡떡해 고마워요 내일 엄마 집에 갑니다 중계방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너채팅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갱고님 스티커 또 한개 고마워요 겨자 소스 없어도 돼 겨자 소스 없어도 돼 덴고님 또 스티커 고맙고 쿠마님 해 우리 쿠마님이 내일 못엄마워 별풍업 되기를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제가 리액션을 이따 끝나고 해 드릴게요 자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이거 먹어보라고 고마워요 쿠마님 무당이란 무당 복 많이 받으세요 맥스 Director 이거 흔들리는거 보이지 regards 시청자 1. 비엔나님 네 비엔나님 기억나요? 얘 비엔나님 시청자 1. 비엔나님 산적이라고? 원피스 아니야 누나 미치님이 한개 빵콜라까지 고마워요 내일은 쉽니다 아 수박주님 고맙고요 이거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아 맛있다 김팡글님이 40개 고맙고요 빌민주님이 2개 빵그릇까지 고맙습니다 짠 이거 이마트에서 다 사온 거예요 어 야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뭐지 깻잎점 난 초장에 찍어먹어 초장에 sunshine 씨 밥 여기 있어 아 짜증이 짜증이 Tesla 원숭이 님이 두 개 고맙습니다 김치 묵은지 남군 냉동 까마 님이 수포또가 고마워요 이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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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흠 으흠 아 뜨거 시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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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네 포스님 얘기하세요 내가 좋다 아 포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당이야고? 포스님 왜 왜 키퓨 포스님 이따가 자 이거 끝나고 로마님 10개 초콜릿 고맙습니다 자 잡서버 잡서버 호스님 좀 기다리세요 잠깐만 짜장님 어서오세요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조성여친 아니야 그렇게 저작권은 관련 없어 어? 뭐 사칭이니 뭐 이딴 소리 하지마 입을 확 찢어버리기 이상해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 엘리 회사에서 선물 받았지 올리버리님이 한게 고맙습니다 아는 척해요 나 벌써 아는 척하는 사람 봤어요 저번에 삼겹살 먹다가 애봉님 아니세요? 맞아요 난리가 났어 우리 동네에서 형경글 읽어라 님이 5개 초코를 해 고마워요 사진 안 찍었어요 잠깐만 신비주인님 10개 고맙습니다 저 국자 좀 가져올게요 국자 국자로 먹어야 돼 어휴 답답해 제가 한복이 없어서 한복 비스무리한 거 입어보려고 이거 안 입은 거 입은 거예요 아 꿍꿍님 고맙습니다 꿍꿍님 꿍꿍님 아우니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었어요 갈비탕 킹크랭 저 63kg예요 저 63kg예요 라면 먹었어? 전 먹었고 무슨 허락을 받어 아 뜨거워 그따 소리하면 강태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엄마가 치킨 아 그래요 꿍꿍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치킨을 저 이거 그린 거예요 양쏭 님이 열주에 고맙습니다 아 국물이 줄인다 아 뜨거워 금요일님 저도요 어 병마다 안녕 아 이거는 포장해가면은 9,000원 9,000원 아 신발 부산 안 살고 서울 살아요 잡사밥 베이비님 앗 뜨거 앗 뜨거 야 각시 털이 아니라 각시탈 앗 뜨거 아우 역시 식혜야 설날에는 식혜야 식혜 아우 맛있다 으윽 차차차 어우 살박 살이 어? 원래 생방은 9시인데요 제가 어디 갔다왔다 막 그래가지고 좀 늦었어요 여기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아이 빵 빵 빵 몸 고마야 이렇게 뼈 해장국은요 이렇게 쭉쭉 빨아먹어야 맛있어요 해피 비키님이 한 개 고맙습니다 부추님 식염 스펙 좋죠 내일은 쉬어요 엄마 집에 가요 이거는 표고버섯에 이렇게 고기전 넣은 거야 이거 이마트 가서 사온 거예요 식혜 애보레님 어서오세요 베비님이 또 베끼를 보기 들어간다 왜 왜 왜 왜 보기 들어간다 행그리댕댕댕댕 최미인이 제목 많이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숭구리당당 알지?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자가자가 자가 장자라 장장 장장 숭구리당당 다같은 경äd 유빈이님 고맙습니다 이거 왜 뻑뻑해? 내가 가져와서 오븐을 한 번 더 구웠더니 새콤해졌어 존나 뚱뚱하네 소달님이 니도 원래 뚱뚱하다고 고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전통 비락식회 하나만 더 먹고 하나만 더 먹어봐야 돼 타락한 님이 다섯 개 고맙습니다 살이 완전 부들부들부들 열차인 잡아냐 우리 뚱뚜지 님이 3더기 3은 에보이 고맙습니다 에보이 고맙습니다 어후 애보이 고맙습니다 애보이 고맙습니다 어디세요 애보리 님이? 내 스키풀 님이 새해 복 많이 보내세요 자미스 님이 30개 고마워요 아 에버린님 어디 안가세요? 이거는 육전 이건 육전 이에요 육전 내세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에버린님 어디갔어? 이따가 절 한번 해드릴게요 사라진 줄 아 에버린님 탐! 탐늘! 쇠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에버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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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남은거야 한개 퀵뷰가 한개 남은거 드린거야 시즈니 퀵뷰 보내드렸으니까 빨리 그거 적용하고 빨리 본방으로 컴온 깡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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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 으 으 이거는 생선 생선 이거 먹어봐야지 이거 먹어볼게요 불태강정 으 냉면 그릇은 식혜 감주 감주 들깨 홀봉 선생님이 뻥클럭하기 고맙습니다 이거는 검은깨 음 음 입냄새 오질듯 동정님 어 어 어 어 안 나 땀 거 없어 이거는 아몬드 같아 아몬드 아몬드 아몬드에요? 혼자도 알아요? 으이씨 야 니네들 이거 안 좋아했었어요? 이거? 이거 맛있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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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맛있어 으 해피 비키님 두개 고맙습니다 어몬 렐베네님 좋아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음 맛있다. 이거는 참깨 강정 음 맛있어 열려라 참깨 이야 요원님이 한개 고맙구요 저 또 한개 드렸죠? 한개 한개 고맙습니다 립스틱으로 그린거야? 이거는 생선 내일은 차야 내일 쌍수 했어 쌍수 했어 나 쌍수 안했다고 얘기 안했어요 쌍수 했어 어? 어? 누가 안했대? 딱 틀나는데 삼수 아니고 쌍수 쩍수 절개법으로 했어 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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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수